자, 오늘은 동태탕 먹으러 왔습니다. 동태탕. 매콤한 동태탕에 계란말이까지 시켰어요. 와, 근데 진짜... 네,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국물이 일단 주얼이, 비주얼이 상당히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반찬은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오뎅. 김치.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알, 고니. 할 거 없이 지금 무지하게 들어가 있어요. 엄청 푸짐해요. 이게 2인분이에요, 지금. 밥도 이렇게 공기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서 이렇게 주세요. 밥도 양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면 상당히 좋아하시죠, 이거 동태탕? 고운, 고운이의 알에. 푸짐하게. 소리에 죽어요, 소리에. 네? 아, 소리 끝내줍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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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iest인. 네.